스키피오가 그립을 잡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조치가 뭐냐면 동맹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동맹 중에서도 필리포스 오시를 로마편으로 만드는 데 공을 들입니다 이게 이제 전에 한니발이 주장한 거 아닙니까 예때 안티오크스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자기가 먼저 했으면 되는데 내팽개치다 보니까 결국 로마가 마케토리아를 자기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스키피오는 내심을 보는 게 중요하다 해서 급작스럽게 자기 부하를 방문하게 해서 마음을 떠봅니다 필리포스는 이런 지하의 로마편이 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힘을 알고 있고 또 지금 안티오크스는 붙어있는 놈들이 전부 다 아이톨리아같이 믿을 수 없는 허단인 놈들이라 그리고 안티오크스도 동맹을 꺼들여 드리기 위해서는 아무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도 안 주고 또 상대판 로마는 스키피오가 나서고 있고 그래서 이 싸움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로마편을 들고 필리포스는 로마에 대해서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합니다 도로도 교량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식량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다 합니다 첫 전투가 테르모필라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요거는 스키피오가 직접 나선 건 아니고 바로 그 전에 집정관인 그라브리오가 나선 싸움인데 3만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옵니다 테살리아 지방을 안티오크스 세력을 무너뜨리고 계속 내려오는 게 안티오크스는 이거 1만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로마군은 3만명이라고 그러고 이걸 싸워야 되느냐 도망가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비행진무를 위해서 한번 싸워보자 영웅심리가 작동했는지 모르겠는데 테르모필라이가 어딘지 하면 옛날에 스파르타군이 300명이 페르시아 10만대군을 막아선 그곳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영웅적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페르시아군이 산 정상을 넘어서 뒤에서 공격을 해서 스파르타군을 다 전매를 시키는데 그 위험을 알아서 산 정상에 군대를 배치하긴 해요 자기 준대가 몇 명 안 되니까 아이트리오군을 배치를 하는데 로마군도 산 정상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앞에서 안티오크스는 진지를 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지를 공격해서는 도무지 성패를 내기 힘든 지역이니까 지를 위해서 공격하는 법을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 정상인데 아이트리아군이 싸우려는 의지가 약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로마 공화정을 수호자라는 형을 드는 데카토가 그 당시에 산 정상을 공격하는 길을 떠맞는데 과감하게 공격하니까 아이트리아 군대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정상이 점령되고 십사리 뚫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왕은 에페스스로 도망을 갑니다 테모로테로모필라인데 한적한 시골 동네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게 험악하고 전쟁터라는 느낌을 안 주는데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암티오커스가 실수한 것은 전쟁에서는 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전을 패배하게 되면 군대의 사기가 뚝 떨어지고 다음번도 전쟁하기 힘들어져요 자기 자신도 겁이 나서 과감한 전술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초전이 실패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줄 수밖에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로마산 농구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용기를 상설하는 계기는 초전의 패배다 그래서 훌륭한 장군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확실한 승리 희망이 있는 경우에 전초주는 그런데 안토스쿠스의 군대는 너무 적었죠 로마군은 3만 명밖에 없고 자기가 아시아에 군대가 많은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하든지 아시아에서 군대를 더 보급받아서 해야 되는데 군대를 보급받는 시기도 놓쳐버린 거예요 로마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3분의 1밖에 안 한 백력으로 전쟁을 했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전쟁에서도 어두운 전망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실수하는 게 자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한니발이 자태가 공연하는 탁월한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해군에 기용을 합니다 한대 사병관에 임명을 하니까 기가 찬 거죠 굉장히 옹졸한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한니발한테 역할은 주기는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연급 배우한테 조연을 맡긴 거죠 믿지 못했으면 아예 쓰지를 말든지 썼으면 제대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인사를 했다 한니발도 로도스 한대하고 대절을 했는데 로도스 사람들이 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규모는 작아도 해전에 굉장히 능한 거예요 한니발은 해전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고 한니발 한대가 지게 됩니다 또 칸다류의 미온레소스 해전에서도 안티오코스는 패배합니다 한니발의 해전은 좀 소규모였고 미온레소스 해전은 굉장히 큰 전투였는데 안티오코스 군의 해군사령관이 참전한 큰 해전을 했는데 패배를 하게 됩니다 한니발이 해전을 한 것은 시대란 이것이고 두 번째 전쟁은 미온레소스라는 여기에서 일어났는데 이 두 번의 해전 패전으로 재해권이 완전히 로마한테 넘어갑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로도스, 페르가몬 이런 곳에서 도와주는 연합함대가 있는데 훨씬 규모가 컸어요 이렇게 재해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그러고 보니까 로마가 아시아 상륙하는데 아무 거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로마는 파란조 이쪽으로 해서 왔고 여기 테르모필라의 전투가 있었고 여기 끝나고 나서 안티오코스는 에페소스로 도망을 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해전까지 지니까 안티오코스는 희망이 좀 없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또 실수한 게 로마의 아시아 상륙을 방치를 해버렸어요 이걸 보면 리시마키아라는 이오게시의 갱이 난공불로가 요새였습니다 여기에 식랑 창구도 있고 뱅참기지도 있어서 오래 버틸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서 좀 버텨줘야 로마가 못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놓쳐버리고 해전도 지고 그러니까 로마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강화 협상부터 제시합니다 좀 싸워보고 하든지 테르모필라에서 한번 지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해전에서 지고 로마가 아시아에 오고 나서 강화 협상을 제안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전쟁 비용의 반을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유럽은 안 가겠다 또 수아시아의 도시국가에 대해서 내가 간섭 안 하겠다 이런 안을 제시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서키피오 아들이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걸 잇몸값도 안 받고 공짜로 돌려줍니다 사실은 뇌물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서키피오 입장에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거부를 하는데 그 맹봉이 전쟁 비용 전부 부담해라 2분의 1이 아니고 그리고 수아시아 전부 다 넘기라 타우루스 산맥 북부와 서부 전부 다 넘기라 이렇게 하면서 로마가 유럽에 있을 때 당신이 캡상을 제출했으면 우리가 그걸 안 할 수라 하겠지만 지금은 이미 기수가 말을 탄 상태다 이미 아시아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러면서 서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태코스는 열을 받는 거죠 분노하며 정면성부를 결심하게 됩니다 오히려 정면성부보다는 계속 게릴라전을 하면서 로마군을 장기전으로 괴롭히면서 가야 되는데 그럴 능량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 카르 타고 망할 때 탄 것처럼 정면전을 하게 됩니다 마그네시아라는 데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BC 190년 12월이기도 하고 BC 189년 1월 달이라기도 합니다 날짜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스키피오하고 동생은 병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참전을 못하고 로마군은 그나이우스 도미티우스라는 사령관의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군은 한 5만 대했고 안티오코스는 7만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티오코스군 여기는 로마 연합연맹군이 참석합니다 로마군의 오른쪽에서 안티오코스군 왼쪽을 공격을 합니다 나설단 전차부들을 공격하는데 투석병과 궁수로서 공격한 거예요 이게 쉽사리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티오코스는 왼쪽을 공격하는데 자신의 아시아군 자기 군의 오른쪽에 있으면서 로마의 왼쪽을 공격하는데 모든 기병을 다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밀어붙이는데 여기 싸운다고 중앙 보병들을 지원을 못해요 로마와 기병이나 이런 게 그 중앙 보병들을 지원하는데 그 와중에 안티오코스군 중앙 중장 보병이 무너져 버립니다 안티오코스는 오른쪽에 밀어붙이고 나서 돌아보니까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잔병을 모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옛날 기록을 보면 로마 쪽은 한 350명 안티오코스군은 한 3만, 5만이 죽었다 이랬는데 그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로마 쪽은 한 5천명 죽고 아티오코스군이 한 1만 명이 전사했다는 것에 역사가 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스키피오는 항복전을 그렇게 가혹하게 안 합니다 패전 후에도 스키피오 자신이 당초에 내준 그 안으로 항복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전쟁 비용 전부 부담하고 타우루스 3명의 북부와 서부를 포기하는 걸로 하고 해군은 해체하고 1만 5천 탈렌톤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한 리바를 인도하라는 조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로마산 농구에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합니다 로마인들은 패배했을 때도 어기소침하지 않았고 승리했을 때도 어만하지 않았다 더이 가혹한 조건을 내쉬우지 않은 관대한 조건을 내쉬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농공행상을 보면 페르가몬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또 로도스는 자유도시를 확보하고 이케아라는 영지를 봤습니다 로도스와 페르가몬이 아시아 전쟁에서는 가장 공을 많이 씌운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전쟁이 있을때는 마케도니아가 굉장히 공을 많이 씌웠어요 그런데도 마케도니아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두려움입니다 로마는 마케도니아가 다시 일어서서 로마를 위협할까 싶어서 대상금을 좀 면제해 주는 땅을 안 줍니다 이게 필리포스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중에 3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로마는 직접 영토를 취득하지 않는 원칙을 보수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내에 땅을 확보하거나 소아시아에 와서 땅을 확보하는 그런 일은 안 합니다 페르가몬한테 맡기고 뭐 그로도스한테 맡겼지 자기가 그 땅을 직접 확보하고 식민실을 직칼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적에 대한 관대한 정책이고 그걸 통해서 동맹을 확보하고 진정한 우정을 얻는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발의 인계를 하도록 됐는데 필리발은 그 해전에 도망을 하고 갑니다 처음에는 크레타로 숨어 들어갔다가 비티니아라는 곳으로 망명을 가는데 그 당시에 비티니아하고 페르가몬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해전을 하는데 이제 필리발은 경험 있는 해군 사령관이 됩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그때는 필리발이 해전에서 승리를 하는데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투석기를 통해서 돌을 쏘아 보낸 게 아니고 항아리에다가 독사를 집어넣어서 그걸 보냅니다 돌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독사들이 나오니까 귀국을 한 겁니다 그 틈을 타 가지고 공격에서 해전에 승리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로마한테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페르가몬이 로마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플라미니루스가 비티니아 왕한테 압력을 강해서 자기를 인계할 준비를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한입은 독배를 들이킵니다 로마인들을 그 오랜 불안감에서 해방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이 노인의 죽음을 기다리기가 그토록 지뢰했던 것 같구나 하면서 독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은 한이발의 꿈이라는 이야기가 이비우스 로마사에 나오는데 한이발이 꿈을 꾸는데 신이 대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계속 따라오느냐 이렇게 하는데 한참을 따라가다가 너무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큰 뱀이 따라오는 거예요 또 뱀이 지나간 곳은 전부 폐허가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한이발은 이게 뭡니까? 물으니까 네가 파괴할 이탈리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발은 안심을 하고 에버리강을 건너가지고 이탈리아로 갔다고 하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폐허가 된 곳은 이탈리아가 아니라 한이발이 몸담았던 카르타우바 셀레오쿠스 왕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이발을 따라서 로마는 갔고 그걸 통해서 서지중에 동지중에 전부 다 로마의 지배권화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그 당시에 셀레오쿠스 왕한테 망명이 왔을 때 로마 사절단에 와서 칸디발의 동양을 파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서키피오가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리뷰스 로마사의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때 서키피오가 이 세상의 위대한 장군이 누구냐에 대한 당론을 했는데 서키피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은 누굽니까? 하니까 한이발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였죠 적은 병력을 가지고 대군을 무찌리고 인간이 일찍 가보지 못한 세상의 끝까지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당론 1등입니다 서키피오가 그러면 두 번째로 위대한 장군은 누굽니까? 하니까 아, 필요서입니다 진영을 짜는 방법을 처음 생각해놓고 지행에 따라 군대를 잘 활용하기로는 이 사람은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원을 잘 받아냈고 이탈리아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아 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서키피오가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굽니까? 하니까 그건 납니다 이야기하니까 서키피오가 웃으면서 당신이 자마 전투에서 나를 물리쳤으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니까 아, 그 때야 내가 제일 위대한 장군이죠 알렉산드로 피로스 세상의 모든 장군 앞에 내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군들의 분석도 잘했지만 서키피오에 대한 묘한 아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 밖에 당신이 있다 장기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걸 암시하고 있는 그런 찬사와 아부였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 말을 듣고 한이발은 카르타고의 계획에서 볼 때는 불리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의 한이발에 대해서는 루타르코스는 이 나라나 저 나라로 망명다니는 길들여지고 아무 위에도 끼칠 수 없는 꼬리털도 없는 날 수 없는 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이발은 불멸을 획득하다고 생각되는데 신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50년에 걸친 전쟁에서 소년의 맹세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다 9살 때 바할 신전에 가서 로마를 끝까지 적으로 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다 제가 보기에는 도선자 시호적, 도악자 시호사라는 말처럼 로마를 가장 위대하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한이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이발 전쟁을 통해서 로마는 그렇게 위대하게 되었고 또 한이발이 아시아로 가니까 아시아까지 점령하는 그러면서 로마가 진정한 제국이 되는 계기를 한이발이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이발에 대해서는 가지 않은 길로 유명한 로버트 프로스트가 시를 남깁니다 1928년도에 썼어요 제가 번역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라져버린 대의맹분이 있었네 아주 오래전에 잊혀진 그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허무한 것이 되었고 젊은이들이 눈물과 노래를 자아내기 위한 것이었나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허무한 거죠 지나가 보니까 왜 그런 정오를 가진지 이런 것도 의미도 없고 결국은 한이발의 그 안타까운 사정 그 이루지 못한 꿈이 우리 젊은이들이 노래와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거다 마지막에 이 전체의 교훈을 보면 우리가 로마인의 절제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 평화를 고려해서 마케도니아 멸망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셀로코스 왕조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강화협상에서는 당초보다 혹독하게 하지 않고 또 점령제에서 자기 땅을 확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점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한 게 로마다 그게 로마인들이 절제해서 나온 정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플라미니뉴스가 그리스에 자유를 준 조치가 몸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이후 로마 확정의 독립이 됐다 생각이 들고 또 안티오코스의 패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옹졸한 마음 때문에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명정대한 마음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포스와 동맹도 믿지 못하고 칸니발에는 엄청난 희대의 맹장을 활용하지도 못했고 자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광명정대한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